내 생활을 복잡해야 할 수 있어야 오전에 복잡해야 할 수 있어야 와씨 이렇게 돈을 만들어버린다고?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국내에는 무간도로 잘 알려진 맥조이 감독과 몽키킹 손우공의 탄생에서 각각 우마왕과 옥항상자로 출연했던 곽푸성 주은발이 뭉쳤습니다 이후에 코드네임 콜드워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 이 두 배우가 모방의 천재 예술가와 그의 재능을 알아본 위조지폐 범죄 조직의 보스로 만났습니다 영화 무쌍, 주민 시작합니다 가난한 신인 화가 커플 리원과 루안원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 둘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루안원은 그 실력을 인정받지만 반면 리원의 그림은 남의 스타일을 베꼈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네요 루안원은 리원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리원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돈은 벌어야 하기에 여친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유명한 작품에 위조품이나 만들고 있는 리원입니다 하지만 곧 걸리고 말죠 타고난 모방의 천재 리원입니다 한편 리원이 그린 위조품을 구매하려 하는 한 남자 리원의 재능을 한 번에 알아본 따거 와 윤바 형님 아직도 너무 멋있네요 반면 이제는 유명 화가가 된 루안원의 전시회 남친의 그림까지 팔기 위해 리원의 그림을 걸었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감히 내 남친을 모독하다니 신사답게 물러나는 이 남자 그의 목표는 그렇게 인연인지 악연인지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됐죠 난생 처음 재능을 인정받은 리원 자신의 그림에 불을 질러 버리고 위조 집회 범죄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이건 뭐 짭이나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인데 와 겁나 폼 잡고 멋지게 나왔는데 어쩌지 어쩌긴 결국 화가를 따라 나선 리원 그리고 리원과 함께 일하게 될 그의 조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여타의 범죄영화와 마찬가지로 멤버가 모였으니 작업을 시작하는 클리셰 인간 프린터가 따로 없는 리원의 실력 하지만 그 전에 인쇄판 부터 만들어야합니다 전문가인 우신 아저씨와 인쇄판을 만들고 이 정도면 진짜 예술인데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 어? 이거 위험한 것 같은... 5개의 여자친구가 좋네 제가 아니라 마음씨 좋은 5 딸의 아버지 우진 아저씨입니다 이 제품 이용普通지도 인출 가능한效果 이젠 지폐를 만들기 위한 무산지가 필요한데 lov도로 하는ích 소세인들이 방송에 Love Academy가 만든 밀soo My Currently Phoenix를lk 생각해보니 Johannaroll 정말 기원? 쎄지 츄지ixon 무엇보다 여전히 idea 에이ð綠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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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esty stesso consistent. 이렇게 무산지까지 구입을 하고 실제 돈과 똑같은 시제품을 찍어낼 수 있게 됐는데 화가는 뭔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화가 날만 했네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완벽하게 출력을 해봤으니 이제 변색 잉크만 있으면 완벽한 위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루한원을 만나지 않겠다는 류원을 설득하는 화가 변색 잉크를 수송하는 차량을 공격하는 화가 패밀리. 이렇게 잉크를 강탈하려 하는데 와 정말 살벌한데요. 잉크고 나발이고 당한 건 갚아줘야 하는 성질 덜 온 화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네요. 그가 3대에 걸쳐 이의를 하지만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화가의 뒤를 쫓고 있던 캐나다 경찰 리웅저 홍콩 경찰과 공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수사를 하고 있던 리웅저 벌써 우신 아저씨를 쫓고 있었네요. 그런 리웅저를 또 쫓고 있는 허반장입니다. 한편 탈취한 변색 잉크로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낸 화가 패밀리 이렇게 만들어진 위패는 전 세계로 유통됩니다. 가짜돈으로 진짜 돈을 쓸어 담는 화가 일당 그러던 중 색이 변하는 차를 발견한 매의 눈 리원 아니 무슨 지폐 찍는 잉크로 도색을 한 차가 있었어? 리웅이 엄청난 실적을 올렸네요. 보답 하나는 확실히 하는 화가 아니 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며 어디론가 가는 게 영웅 느낌이 쎄한데요? 응? 이거 폭탄인데? 와씨 이거 또 뭔데?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온 거였어? 역시 아직 죽지 않은 윤발 형님 쌍기관총이라니 그리고 화가를 지원 사격하는 화가 일당들 와 스케일보소 RPG 군부대 하나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화가 일당 이 와중에 리원은 아까부터 눈에 띄었던 시우칭을 구해냅니다. 구해낸 여자의 얼굴을 전 여친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리원 화가가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졌네요 한편 천지 교회 교주 로 신분을 위장해 화가의 거래 현장에 잠입한 리웅저 그런데 이 자리에 화가 반장도 따라왔습니다 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보지만 慢慢 보이면 안 됩니다 뭐지 이 분위기 잘 넘어간 건가 아 결국 화가를 잡는 건 실패인가요 배 안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화가 마주가가 항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누가 전달을 지켜보는 건가요? 한국에서 전달을 지켜보는 건가요? 은은숙의 구경 은숙의 주의성은 가다나가가의 환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신 아저씨 때문에 빌미가 잡힌 것 같은데요 너는 가다나가가의 주의성은 어떻게 가입한다고 하는지? 화가 지로죠 저의 주의성은 저의 주의성은 저의 주의성은 너는 안 지켜보는 거에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지만 규정을 어기면 짤없이 처형해버리는 잔인함 한편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화가를 만나러 온 리용저 어? 이건 전여친 루아넘과 그의 약혼자? 와 화가 진짜 잔인한데요 그런데 시우칭이 갑자기? 화가는 과연 죽은 걸까요? 화가와 결판을 내려가던 중 체포장에 버리고 마는 리원 화가의 계략에 걸려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감됐던 리원을 전여친 루아넘이 보석으로 꺼내주려 하는데 경찰은 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합니다 경찰은 리원의 증언으로 화가의 본명과 옹타주를 알게 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 경찰로 변장한 것 같은 화가 대담하게도 경찰서에 침입을 했네요 왜지? 출소한 거 모르고 리안을 처리하러 온 건가? 아니 3대에 걸쳐 한 번도 잡힌 적 없다던 범죄 조직의 보스가 이렇게 쉽게 잡힌다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진짜 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밝혀지는 리안과 화가 그리고 루아넘의 엄청난 대반전 영화 무쌍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왓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